한 번, 한 번 살짝 들려줄까? 괜찮은 것 같나? 괜찮겠지? 조금만 들려줘야겠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? 네,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짧나? 그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짧게 들려줄게요 깜짝아 들어도 되나? 진짜 한 짧게 들려줄게요 네, 여기까지 갈게요 어쨌든 네, 약간 이런 데모도 만들어봐서 네, 그런 TMI였습니다 뭔가 이게 작업하는 것도 이제 약간 뭔가 하나의 TMI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네